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수육과 오이김밥입니다. 쌈장 조금씩 묻혔고요. 무말랭이, 쌈장, 새우젓. 마실 것은 물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마실 수육과 오이김밥이 너무 좋아요. 음 맛있다 이 시각의 맛은 쫀득한 맛이죠 그리고 저는 남부가 많이 먹으려고 할려고 하는데 이 시각의 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시각의 맛을 만났습니다. 왕복한 맛은 너무 맛있고 많이 먹었지만, 그는, 한입이 더 맛있게 먹었으면, 김밥 싸는게 은근히 어렵더라구요 요거 고기랑 먹어서 그런가봐요 으음 맛은 있는데 친구가 만약에 오이김밥을 싸준다 그러면 표정관리 안 될 것 같아요 kg는 śmy 월요한 달걀요 나ась 배가 운 scares는데 seatrato는 자동으로 집중이 안 돼요 고춧가루 와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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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맥주에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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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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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장이랑 고기가 열일했네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